정의로 심판하겠어 크으앙~~해야 정말 셉니다 가렌 야 왤케 좋아 이거 인도안농우좋잖아 위중을 풀었으랴 어 웃기겠다 데마샤! 정의를 미세! 아 낙졌네 데마샤! 아! 아 진짜 깔깔깔이나네 아우 그냥 젯값을 치르리라 칼투도 아파! 이렇게 느려 이거 원래 느리죠 이리와 봤어 이리와 이리와 아하 칼투도 아파! 정말 좋잖아 이 챔프 굉장히 뛰어난 챔프지 다 죽여버리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쉽잖아 아 폴스 형이 해가지고 좀 안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서 해야겠다 너무 좋잖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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